빌라가 그리는 날 고카쉬 뭐지? 뼈지나요? 네 뭐지? 고로바 한국 음식은 코 아프지? 코 아파? 나는 0.25리터 시켰거든 이게 스프라이트 이런 유리컵에 스프라이트를 되게 고급스럽게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맛있겠는데? 나는 국수 시켰거든 일단 제가 한국이랑 맛이 같은지 한번 볼게요 네 아니 계란 넣는 것도 하면 여기 너무 한국식인데 이거 진짜? 나는 개인 맛있는데? 어? 정말 라면의 꽃은 사실 계란이잖아 그치? 또 우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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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돈 내서 저울을 잰는 거 맞네 돈 내서 저울을 잰는 거기 예정이야 진짜로 아닐까? 진짜야 내가 제일 아줌마를 물어봤어 이제 10개 소울의 거라 맞네 네 아니야 그거 딸기야 아베 너무 귀여워요 와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제 가슴이 여기 뭐지? beautycreations 브랜드 이게 어떤 브랜드? beautycreations 네 너무 멋있어 첫번째 브랜드 미국 브랜드 이거 좋은 브랜드 네 오 장군 오 대박 오 오 오 이게 제일 멋있는 곳 여기 여기 아빠 어떤 멋있는 곳 어디갔어? 오 고춧가봐 네 네 이거 유르타 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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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맛이 어떠신가요? 녹차? 약간 안당기 핑크림 맛 이걸 잘해야지 시집을 잘 가 이게 누구야? 이건 바다 바다 이렇게 큰 flag 궁금해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이야 그 말이야 그 말이야 그 말이야 아~~ 많은 음식을 먹었다 네 자, 한국의 할리브 레스토랑 네? 안녕 아프로브유 코르다 응 음 음, 진짜 맛있어 헉 뭐야? 무슨 먹이야? 양 음 에어로 오 정말 맛있어 consequently 많은 магаз인에 들어갔어요 오, 네 매우 suka 이게 너무 맛있다 한국에서 왔어요 여기 가서 또 왔는데 그들의 insights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이제 먹어볼까요? 이건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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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히 초콜릿 그리고 молоко 꼭 꼭 드셔보세요 이거 맛있어? 어때? 진짜 맛있어 내가 엄청 단 아이스크림을 싫어하거든 네 여기가 이리니 여기 구매해 한국에서도 이런 곳이? 네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2개 나도 모르게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주지 않잖아 이렇게 예쁘게 해준다고? 어 향이 너무 좋은데? 너무 맛있어 너무 이쁜데? 엄청 시지? 너무 이쁜다 뭐지? 뭐지? 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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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외 나이 이거 너무 달콤해요 네? 이거 뭐지? 네? 오우 응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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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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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хали 앟자 아저씨가 40분 정도 여가서 이렇게 나가. 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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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. 여기 여러분의 아라 아라, 아라 아라. 부산 boys 부 removed deix Dalot 그리고 음식을 주문한 고 событи dog 건강 풍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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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잘못 본가? 할 수 있어요. 빨리 와 빨리 와. 대단하세 다 외치노. 대자연의 힘이다. 대자연의 힘이다.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요. 나를 터뜨렸어요. 나를 터뜨렸어요. 이거 터뜨리네? 이거 터뜨리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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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런 데는 20cm 가도 안 좋아. 어차피는 괜찮을 거야. 터뜨리네. 아 괜찮아 옷도 갈아입어요? 여기는? 네 옷도 갈아입어요 네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